정상 촬영 중이니까요. RFTC 하기 시작하세요. 아, 저녁때 좀 보자고 그러는 아내의 전화. 이거 떨리지 않을까? 아, 무섭지. 무섭지. 그런 거. 이제 시간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문제예요. 그래서 SBS로 바꾸면 107.7 107.7 그 후 동기화. 동기화. 오케이. 지금까지 사용 자료가 107.7로 이제 동기화하는 거죠? 다시. TBS로 바꾸면 55.1 하고 동기화. 오케이. 여기까지. 사용자 얘기해주세요.